제니스, 3년 전 여자야. 옆에 여자. 잡고 싶어. 미안해, 세라야. 3년 전 여자라고? 제니스가? 아니야. 거짓말이야. 거짓말이지. 오빠도 단련시키려고 거짓말하는 거지. 거짓말이라고 말해 빨리. 나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. 제니스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어. 근데 너랑 약혼한 거 알고 일부러 외만하고 모른 척했대. 그럼 끝까지 모른 척했어야지. 끝까지 아닌 척 모른 척했어야지. 3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 나타나서 오빠를 흔들어 왜? 안돼. 제니스가 3년 전 여자라도 안돼. 나도 지나간 인연이라고 잊으려고 했어. 너랑 결혼하려고. 어른들 실망 안 시키려고 했어. 근데 자신이 없어. 이젠 내가 제니스 놓치기 싫어. 내가 죽어도? 세라야.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? 그런 말이 어딨어. 난 못해. 오빠 못 보네. 오빠 못 보네. 안 보네. 오빠 안 보네. 조용히 해. 오빠 railroad 안 가자. lle wee?